쿵쿵쿵 뛰어오더니 뭔가 보이죠. 우와 캐릭터 진짜 많이 그렸다. 캐릭터 설명해줘. 확실히 나와? 여기에 화면.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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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키드, 크믹기, 세라, 루글블드, 바브, 루파디, 피기, 비스티블디, 도르맨, ADHD, 캣맨, 패티, 플라파디, 플리피, 쑤쑤, 필리. 우와 한번 보여줘 봐. 여지껏 그거 만들고 있었어? 마룻바닥 차가운데서? 할머니 이거 제대로 보여요. 여지껏 캐릭터 이거 그리고 있었대요. 잠깐만 있다가. 아니 나도 봐. 캐릭터 그리고 있었네. 성경 안에 캐릭터 아브라함 이삭 아담 하와 이거 뱀 이거는 도구맨이지? 이제 캐릭터가 조금 커졌고 세련됐네. 세련되게 아주 팍팍 그리네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그리다니. 지금 이거는 되게 굉장히 크게 그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캐릭터도 그리지? 참 신기하네. 이제 그런 성경 속에 있는 캐릭터 또 그려. 지금 뱉고 나니까 물 좀 마셔. 하율아 물 마시고 동생들도 물 주고. 동생들도 물 좀 주자. 그리고 좀 물 마시고 쉬었다가 성경. 이거 가슬레더 가슬레더 읽자. 이거 봐봐. 할머니도 눈이 튕기고. 너도 눈이 튕기고 보고. 할머니도 어젯밤에 잘 못 잤어. 안 보고 있는데 까칠해. 어 알았어 알았어. 뭐 새끼가 젖 먹는 거야 지금? 동물. 꺼져 꺼여 꺼고 가. 꺼고 가. 야 하람아 니가 꺼 할머니는 안 보이잖아 꺼 니가 꺼.